같이 하자고 해서 같이 했는데 제가 너무 놀랬어요. 진짜 거의 선수급으로 들어오는데 제가 이거 밑에를 잡고 있는데 여기가 터졌거든요. 그 정도로 세게 들어오더라고요. 너무 깜짝 놀래요. 임팩트 줄 줄 아는구나. 네 그 정도로 엄청 세서 정해져 있었다. 계속 우리 김종국 장면이 있어. 정국이 안 되겠네. 정국이 안 되겠네. 그건 안 될 것 같아. 김종국 씨 3방 안에 보낼 수 있을 것 같아. 3방. 1, 2, 3방이면 그대로 이렇게 날라가겠네. 진짜 땀이 나지 않은 운동은 그만 안 해요? 안 하는 게 아니라 한 운동들이 대부분 땀을 흘리는 운동들이다 보니까. 그리고 어떤 운동 오래 하다 보면 보통 거의 한 10년씩 하거든요. 그러면 이제 그 운동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땀을 안 흘리게 되더라고요. 엄청 심하신 게 땀복을 입으신 것 자체도 너무 힘들거든요. 근데 거기에 알루미늄 무게에 들어가는 조끼를 입으시고. 그리고 우리 녹화할 때 일주일 동안 같이 있었잖아요. 아침마다 옥상에서 노래 주머니 차고. 그 로키 있잖아요. 완전히 쟤는 로키처럼 연습하는 거고. 우리 단체방에도 가끔 스파링한 걸 찍어서 보낸 줄 한 가지 있잖아요. 우리 친족단체방. 우영찬. 아 이거 그때 썼던 거 같은데 저기. 나도 같은 거잖아. 우리 종국의 인단은 치고 나왔을 때. 이거 진짜 이거. 큰일 나요. 큰일 나요 진짜. 아니 아니 그 형태만. 진한 게 아니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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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도 걸어줄게. 내일도 걸어줄게. 너 있어. 골로프키 다 얘기해 다 얘기할게. 아니 저기 너 옥상에서 해보면서 하던 거 있잖아. 아 진짜 해보면서 해? 아이고구 해보면서 막. 야 너 저 해리면 막 해랑 싸우는 것처럼 왔네. 아니 기가 막히다니까 형. 진한 게 아니고. 진한 게 아니고. 아 그러면. 아 이거 봐 이거 봐. 이거 봐 이거 봐. 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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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편이 안 맞겠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주고 막 이렇게 여기서 막 하니까 어퍼를 많이 하네 어퍼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끊어치는 거예요 장희부 씨가 하는 게 다 끊어치는 거거든 이게 형 한 번 시도해 주시겠어요 아 저는 맨날 봤잖아요 아 저 저 저 저 저 저 저 뭐 형 왜 완전히 주먹을 안 줘요 항상 이래 주먹 주먹 큰 이게 크리다 침이 돼 그래서 놓고 놓고 왕 왕 왕 밑에 수업 들어가면 완전히 들어가면 지금 나 지금 하는 거 한 번 봤으면 좋겠어 이거 왜요 이거 이거 다야 뭐가 있겠어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